네, 어서오세요. 뭐야, 왜 이래? 재미없으면 쳐도 된다면서요. GTA 강남이 재미가 없다니. 됐어요. 이제 아저씨가 주는 게임 안 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아주. 잠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 있다면 어떤가. 군대는 갔다 왔나? 아니요, 왜요? 이건 어떤가, GT. 군대. 이 게임을 하고 나면 군 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거야. 끊을 수가 없어. 잠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게임은 모션 인식을 지원하는 게임이라. 짠, 이걸 같이 갈게. 내가 이 노래 때문에 못 끝나.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이등병. 만련병장. 연애병사. 연애병사. 아, 이게 이렇게 했는데 편하고. 연애병사는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거 내놨어요. 공수 부리지 말고 착실하게 군대 체험 한번 해보자. 이등병. 에스틱으로 이등병을 움직여 보십시오. 엎드려 뻗쳐. 이등병은 건방진 자세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게임이 뭐 이렇게 자유도가 없어.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십시오. 뭐 어떻게 하라고. 설치된 카메라가 당신의 동작을 인식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슨 대게임이야. 어렸다. 제식에 맞게 걸어다기려면 에스틱과 아이스틱을 번갈아 가며 움직이십시오. 아, 헷갈리. 야. 관등 성명을 일정한 리듬으로 입력하십시오. 야. 야. 타이밍 맞추는 거구만 이거. 야. 세모. 이병호. 세모. 네모. 아, 네모. 네모. 야. 실패했습니다. 엎드려 뻗쳐. 그러니까요, 아저씨. 다시 커맨드를 입력하십시오. 그래. 이병호. 그렇지. 세모, 네모. 김민. 실패했습니다. 너, 네모, 세모. 엎드려 뻗쳐. 아, 어떻게 하라고 진짜. 아, 짠당이. 파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영창 가자. 헌병을 까보리십시오. 어, 그렇지. 군용차, 군용차. 뭐야, 왜 안 가. 선탑자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군제선 혼자 운전 못해? 늘었다 군생활. 영창. 아, 몰라, 몰라. 아, 다시 시작해. 좋아. 내가 실력으로 보여준다. 열발을 모두 관역에 맞추면 포상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엘스틱으로 표적지를 조준하십시오. 예스. 오, 예스. 오, 예. 만발. 예스. 포상휴가. 군기교육대. 또다 타마촌 너무 해요. 탄피를 한 개 잃어버렸습니다. 아, 탄피가 뭐한 참여한데. 어?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였습니다. 아, 돈 넣을게. 아, 이긴 줄 안 해. 아, 나 만련병장 할래. 만련병장. 만련병장은 의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옷도 갈아입어? 활동복. 사제런닝. 깔깔이. 바지깔깔이. 알몰. 아, 뒤로 높네. 깔깔이 깔맞춤. 아, 역시 만련병장으로 하니까 자유도가 높네. 신병이 전입었습니다. 아, 신병 왔어. 이병 직호. 명태 1. 이병 박경. 이병 박 이병. 이병 박경. 이병 B.O. 세모 버튼을 누르면 이등병을 탈 수 있습니다. 멋있는. 사라짜리. 어, 저, 튀어? 간부에게 이르기 전에 붙잡으십시오. 음? 영창 가자. 열았다. 고생활. 석화해. 영창. 그래. 몸살여서 빨리 제대나 하자. 제초작업을 하십시오. 예초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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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얘들은 또 왜 모여있지? 사단장이 부대 시차를 나왔습니다. 투스타 왔어 투스타 산을 옮기십시오. 뭐 산? 게임 가게 아저씨 사병이 투스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미친 놈아 다 됐다.